4명이전구야? 어디서 왔어요? 아 인천사람이야? 집에 가 빨리 가 빨리 마스크 버리고 집에 가 그냥 그래도 인천이라서 다행인거야 만약에 타지에서 왔었잖아 여기도 커플이고 여기도 커플이고 여기도 커플이고 여기도 커플이고 여기도 커플이고 나나스에 혼자 타는 누구를 가지고 옆에가 엄마하고 오른쪽이 이모예요? 이모도 그냥 하실 때는 이모도 가끔 자녀분이 있었거든요 자녀분이 저기서 가끔 옆에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보다 그쪽이 더 섹시해 여자친구보다 그쪽이 더 섹시해 아 알죠? 이모님이 또 세게 트길 수도 없었네 아 옆에도 커플이고 다 죽여야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튀겨야되 너가 엄마 말렸어야지 너가 엄마를 말렸어야지 이 커플이 다 죽여버렸네 어르신들 계시니 세게 트길 수도 없고 여기 나가 지금 너무 힘없잖아요 여기 주문이 남자친구 아니 지금 참 남자친구들이 여기 제일 힘없어 이 뭐 둘이 여기서 야금 찍고 있으면 어떡해 애들 뭐 남학생 너 이거 보는 거 아냐? 고개 떨려 그렇지 그렇지 너 이런 거 보는 거 아냐? 나중에 커서 보는 거야 하면서 여기 어디 애 있는데 이런 거 둘이서 이러고 있어 이리로 와봐요 애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이런 거 저녁에 좀 해 좀 떨어지고 와서 사람 말이에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야 너네도 옆에서 애 있는데 거기서 크로고 있지만 이 공포에 대해 죽여버릴까봐라 왜 야 어머니 표정 안 더 하지잖아 너네네네네네네네 아니 난 지금 너무 힘없잖아 이 정도면 아니 그래 아니 뭐 이게 뭐 이게 야 아들 너 나중에 거기서 이런 형처럼 되지 아 어떻게 나는 지금 이러고 있어 어디 너는 왜 이렇게 꿀꿀 우리집 아니아니아니 어 죄송한데 뒤에 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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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어머니인데 자꾸 빠스 먹었고 저것들이 조금 더 젊으니까요 형님 좀 지켜줘요 아 나 처 여태는 좀 아까던데 하던거 있잖아 너네들 팔 꺾고 하던거 있잖아 아 진짜 이놈아 치고 여자친구는 이걸 좀 나가치고 힘없으면 이걸 대우면 안되니 이걸 왜 대우면 안되니 너도 연애 아니 빠스도 보인가봐 옷을 올려오면 어떻게 이것들이 그냥 아 여기까지 오늘 만나드릴까 아 나 이거 어떡하지 나보다 어르신인거 같은데 괴롭힐 수 없어 아 이거 뭐야 이게 자세가 너무 섹시하잖아 아 이거 나보고 어떻게 막아드리냐 이거 어떻게 막아드리냐 이거 또 뭐야 이거 저기가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떠나고 거기서 여기 남자들끼리 대안점하게 이게 무슨 남자야 이게 남자가 우리 신발 양말 다 보여주고 있네 그냥 야 좀 가만히 있나 있지 말고 좀 도와드리라 여기서 잠깐 칠게요 우리 어깨 좀 돌려주시고 손에 두씨끼리 빡치게 야 안경 너가 이긴거야 너가 이긴거야 너 돌물이야 완전 돌물이야 정신 하나도 못 차려 있잖아 너랑 빡치게 하고 정신 하나도 못 차려 야 정신 하나도 못 차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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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플이 옆에 그렇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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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그렇지 거기 가만히 있어 야 내가 커플을 죽이는 거 거기 한 번에 갈게 옆으로 가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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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밀어버려 그렇지 야 밀어 밀어 쭉쭉 밀어버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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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렇지 잘한다 쭉쭉 죽여버려 그냥 저 이제 알았다고 제 손은 커플들면 했지 저 옷이라도 데이트하는데 이불이 입고 오면 뭐야 이게 상체 가라 온거야 뭐야 이게 너네들이 할 거 다 하는 거야 할 거 다 해 이거 다 해 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이 이렇게 괄호 좋은 야옹 하고 싶은 locals 하나 둘 셋